개인과 비교하자면 걔네들은 몇 년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하잖아요 공룡들 같은 경우는 새끼를 막 낳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자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라이 공원을 봤을 때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두 가지였어요 조그마한 공룡들이 부엌 문 열고 들어와서